모든 상황과 소품을 소리로 표현하는 사운더스입니다. 나와라! 영화 도둑들에서 카지노를 터는 장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줄! 줄! 엉덩이 낀 거 빼고 줄! 유리창 팍! 생그랑 멋있게 착취! 어디쯤이야? 어, 유리 문이야. 지금 뚫고 들어갈게. 오케이. 콤파스 착! 유리! 유리!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야! 유리! 오케이, 들어왔어. 어, 금고가 여기 있다. 오케이. 자, 내가 여기 해. 청진기 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짜증나게 틀려. 에이씨. 이래가지고 언제 뚫어. 잠깐만 있어.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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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이 오우 쇼핑에서 39,900원 주고 산 틀려. 틀려. 아까 유리 소리보다 훨씬 더 듣기 싫은 소리. 아아악.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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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여기 있네. 오케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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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가자. 잠깐. 그 서류를 내게 넘기실까? 뭐야, 이 배신자. 뭐 어때, 도둑인데? 이 자식이 총팍시 총삥동 빤때로 떨어지고. 그래, 한번 붙어볼까? 그래,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한번 붙어보자. 좋아. 들어와. 아래 옆에. 아래 옆에. 아래 옆에. 56판. 56판. 젖꼭지 2개. 고안 파이어. 되게 멋있게 뒤벙기 세 벙기 딱 두고 멋있게 착취. 멋있었어. 사운더스였습니다. 잘했어.